이 사진을 찍은 맥킨지 기자는 영국 데일리메일의 극동특파원으로 1903년 이후 한국을 서너 차례 방문하여 한국과 관련된 두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. 특히 그는 구한말의 의병을 찾아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지제를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여기에 있는 사진은 다수가 맥킨지 기자의 저서에 있는 것입니다. 그 외에는 당시에 우리나라에 성교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온 성교사들이 찍은 것으로 그들의 활동 또한 참 인상적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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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